꼬리picious 이제 또 그 뭐냐 활동이야 끝났으니까 ının 엉클하게 시기가 다시 돌아오죠 매일 찍어요. 매일 찍어요.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지? 뭐지? 형, 깔창 몇 cm 깔았어요? 좀 깔았어. 저 하나도 안 깔는데 형 깔으면 어떡해, 혼자서. 아, 진짜? 아, 진짜? 선우 깔창 좀 빼주세요. 아니, 다 깔았다 그래가지고 깐 거예요. 선우 형이랑 1cm도 차이 안 나는데, 팬분들 지금 3cm 차이 되는 줄 알아요. 나랑 키가 비슷해. 사기도 장도 꽂혀야지. 나랑 키가 비슷한 게 말이 돼, 이거? 무슨 검사회장, 강동원님도 아니고? 검사회장, 강동원님이겠지. 강동원님. 강동원님 여기 계시잖아, 지금. 강동원님 여기 계시잖아, 지금. 용산구 강동원. 근데 저희 시작한 거예요? 오랜만이다. 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민의 시련. 에너클락. 즐거운 그날 보내세요. 1박 2일. 와, 오래됐다. 거의 반년 만인데. 네, 어떠세요? 안 될. 활동이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 잘 마무리하고 이제 에너클락을 잘 찍을 준비가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제이 씨 방금까지 자주 하셨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진짜 아직까지 꿈난 것 같아. 소감이 어떠시냐고 정원 씨가 물어봤어요. 저요, 아주. 소감이 어떠냐고. 그렇게 많이 잔 소감. 아. 그러니까 이렇게 5개월 만에 에너클락을 하는데. 오랜만에 찍었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조금만 들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보여요. 제이 형이. 얼굴이 안 보여요. 제이 형이 이거 그거예요, 약간. 제이 형이. 아니, 제이는. 여기 끝까지 갈걸. 진짜 여기까지 가겠어. 많은 사람이 얼굴을 봐야지. 왜 이렇게 이렇게. 소감, 그래서. 소감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업어 걸리면. 네. 저번 촬영이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재미있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역대 스태프 문제를 못 보고 신뢰해서. 우선생님. 아, 어떤. 진짜 역대. 역대 교무였네. 아, 그래서 다 많이 오기도 하고. 다 크록스 신고 오셨나? 아, 맞네. 아, 맞으셨나. 다들 각오하고 오셨는데. 아이고야. 아, 그래서 캠코더신가? 아, 그래서 캠코더신가? 아, 약간. 아, 그렇네. 일부러 초속을 가면 오셨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기다려주세요. 네. 렛츠고. 지금 이 비주얼만 봐도 갑작스럽게 결성된 게 너무 튀어나와요. 지금 이 비주얼만 봐도 갑작스럽게 결성된 게 너무 튀어나와요. 폰트가 딱. 아, 이거. 저 방금 프린트하신 것 같은데. 따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대책회의여서 더 급한 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여기서 회의에서 나온 결과대로 이제 이.. 이.. 시간이 될 거란 말이죠. 저 일단 먹고 싶은 거 먹을까요? 어, 일단 배달 음식부터 한 거. 근데 그런 거 돼요? 네, 저.. 배민 열게요. 그리고 뭐 디저트 같은 거. 좋아요. 디저트나 먹으면서 해볼까요? 금강산도 19경. 금강산 가봤어요? 아니. 금이 많아서 금강산이에요. 진짜요? 아니요? 아니야. 아, 칠보산은 왜 칠보산인 줄 알아요? 왜? 7개의 보석? 맞아. 보물. 보물. 내가 봤을 때 학교에서 보통 7개의 보물이라면 우정, 결실 이런 걸로 채운다. 그런가? 아, 진짜 그냥 보물이에요. 진짜. 근데 칠보산 얘기가 왜 나왔어? 거기 살았대요. 아.. 그건 저는 화봉초.. 저를.. 저는 SPS 다 냈어요. SPS? SPS가 어디야? S..약재. 내가 맞힐게요. 나 맞힐 수 있어. SPS? 섹시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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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지.. 어.. 섹시파일럿. 캣. 섹시파일럿. 섹시파일럿, 레이지캣. 그럼 마지막은 콜리지예요, 콜리지. 콜리지? 오케이. S-P-L-C. C. 스카이. 파일럿. 스카이파일럿. 레이딩 간다. 레이딩 간다. 콜리지. 오, 맞았어. 맞았지. 알겠어. 레이딩 간다. 레이딩 간다.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지. 그럼 혹시 여태까지 뭐 했는지 여기 리스트를 해 주시면 안 돼요? 실력 제스트. 아, 여태까지 했던 거.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뭐였어? 1회가 홈쇼핑이죠. 1회가 아카데미랑 해서 1회가 입고자. 아, 그거. 맞아, 학교. 시험 봤던 거. 아니, 저거. 그게 1회예요? 어, 그게 뭐. 최근 같지? 뭔가 나도 저기 최근 같잖아. 2대 때가. 1년 동안? 1년이나 했어요? 이야, 많이도 했다. 우와, 고래. 고래. 아, 고래는 진짜 안 돼요. 고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고래 얘기하면 안 돼요. 오, 두려워. 오, 두려워. 와, 대컨더. 그거. 성은이가 넘어졌다. 그거 아직도 많이 나와. 와, 찜질방도 했었는데. 찜질방도 했었는데. 아, 찜질방도 했었는데. 연구소 여기서 했던 거네. 아, e스포츠. 아, 볼링. 아, 볼링 다시 가고 싶다. 아, 진짜 많이 했다. 아니, 우리 진짜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뭐, 뭐가 있을까요? 안 해본 게 뭐가 있지? 진짜 없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낚시를 제대로 가야 해요. 쏘가리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아, 안 돼, 안 돼. 낚시 안 돼. 아니면 오랜만에 사옥에서 그거 할래요? 뭐? 어머머스. 지금 니키야 그거에 한매 차 있어. 어머머스. 아무도 안 믿었어. 지금 거의 어머머스의 지방령이야. 어머머스. 어머머스인가? 어머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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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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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너가 어떻게 알아? 몇 번째 얘기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매주, 매달, 매년 해야죠. 이번에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제작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제작비? 말해봐요. 선물을 엄청 많이 사는 거야. 한국의 아기들한테 다 낳아주는 거예요. 한국의 아기들한테 다 낳아주는 거예요. 한국의 아기들한테? 한국의 아기. 어떻게 다 낳는 줄 알아요, 잠깐만. 아니면 동네에. 한국의 아기. 그거 어때요? 학교로 가서. 오, 좋다. 괜찮다. 미래 엔진에게. 선물 주면서. 괜찮은데, 진짜. 진짜 괜찮다. 아니면 굳이 학교 아니어도 그냥 크리스마스. 실험카메라. 실험카메라. 크리스마스 당일은 안 되더라도 한 몇 주 전에 다 산타 복장을 통하고 얼굴 다 가리고. 인생을 가는 사람들 선물 주면서. 일곱 명이서? 응. 그냥 나눠, 나눠, 나눠. 내가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산타가 한 명이어야 돼. 그래서 나머지는 루돌프나 썰매로 변신해가지고. 아, 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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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업트라이스 안 해. 야, 너가 스키 많이 샀으니까 너가 썰매하면 돼. 여기다가 스키 날 날고. 성훈이가 그럼 날 하고 여섯 명이 샀으면. 제가 날 하면 허리 포즈기는. 어, 뭐야. 뭔가 시작됐다. 뭐가 시작됐다. 뭐야, 드디어 뭘 하는구나. 어, 좋아요. 저기다 적어오면 되나 봐. 야, 스키 좋다. 따라해야지. 나도 스키 재미있을 것 같아. 아니,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수상 스키 이런 거. 이게 수상한 스키. 이게 수상한 스키. 이게 수상한 스키. 본부는 없는데. 본부는 없는데. 어? 승마 이런 거 돼요, 승마? 낙마하면 어떡해요? 진짜 끝나. 그럼 진짜 끝나. 근데 이게 제작비가 좀 중요한데. 오, 멋있다. 믿음직해. 너 진짜 맡겨가요, 그러면? 어, 그러면 페이커 만나기. 페이커. 한국에서 섭외하기 가장 힘들 수도 있어. 상관에서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요? 페이커 만나서 강의 듣기. 엔하이프 수영대회. 아, 그런 건 진짜 안 돼. 나 수영 못 해. 나 수영 진짜 못 해. 그러니까 배우고 시작하는 거잖아. 수영 한 번쯤 배워야 돼. 야, 근데 너 수영복 감당할 수 있어? 수영복. 야, 너 진짜 감당할 수 있어? 아이돌을 그런 거 생각해야 돼. 와, 저거 수영을 보는 사람 보고 싶다. 수영이 얼마나 동그랗지. 야, 나 진짜. 아니, 그런 건 괜찮더라. 의자 뒤로 넘어가면서 수영 문장에 빠지는 거. 아, 금지역 게임. 다들 뭐 적었나요? 다 적었죠?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성우 씨부터 그거 해 주시죠. 짜잔. 짜잔. 아니. 좋은데? 놀이공원. 그치 괜찮지?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릴 수 있어요? 오. 제작비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거일 수 있지만. 민트초코 싫어요. 민트초코 챌린지를 해서. 싫어요.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저거 하면서 출근 안 합니다. 싫어요. 이 있습니다. 저거 정말 배려 없는. 이 있습니다. 배려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니, 일단 저는 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위험에 빠질 거예요.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유도 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산. 끝입니다. 이산입니다. 네, 저는요. 레전드 스포츠. 그리고 레전드 스포츠. 승마. 승마 재미있긴 하겠다. 승마 재미있긴 하겠다. 승마 재미있는데. 하지만 부상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 낙마만 안 하면 돼요. 낙마? 저거 엄청 아프다. 저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승마 이거. 이거 닦아주는 거. 이거 영상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거 말 밟으면 닦아주는 거. 야, 너도 봐. 그거 진짜 많이 봐. 나 진짜 많이 봐. 나 그거 밖에 안 봐. 저거. 발톱 엄청 길게 이렇게 돼서. 아, 그걸 다 봐요? 네. 나 그거 나만 보는 줄 알고. 진짜요. 그거 아무도 못한다. 진짜 너무 시원해. 네, 동훈 씨 한번. 네, 저는 스키랑. 스키. 그리고 수상 스키랑. 스키. 그리고 쇼핑. 쇼핑. 근데 여기 혹시 땡기실 수 있나요? 줌 인. 줌 아웃. 오케이. 보이시나요? 유동? 유동? 이게 너무 조그만한 카메라가 될 거 아니야? 아니, 거치네요. 카메라보다 더 커요? 저거 줌 되긴 되나? 아동 카메라. 아동 쇼핑? 명품 쇼핑. 명품 쇼핑. 아, 이거 들고 오시려고. 왜냐면 이걸 오케이 한다면은 명품 쇼핑인데 이걸 오케이 한 거니까 그런 트릭이 있었어요. 오케이. 야, 너는 많다. 저는 스키. 캠회 여행. 뭐지? 저거 틀렸는데요, 지금. 뭐지? 어이, 어이. 제가 어이예요. 자, 여기 두 페이지도 있어요. 네. 이것도 틀렸어, 심지어. 이거 틀렸어? 낚시. 낚시? 왜? 아, 형 진짜.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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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그거를 왜 몰라? 못 봤어, 못 봤어. 아, 무슨 씨야? 씨야? 씨. 씨. 뭐가 잘하는 거야 거기서? 낚시? 무슨 씨야? 왜 그거 가지고 눌러요, 제이 씨? 응? 너도 똑같이 놀잖아. 아, 영어 가지고? 아, 맞아. 저 이렇게. 카트 타기야, 낚시. 소가리, 물벤지맨. 소가리, 물벤지맨. 소가리, 물벤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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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리 딱 기다려요. 그러면 희승이 형. 근데 저는 쓱? 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 스노보드? 스노보드. 스노보드. 스노보드 재미있어. 네. 니기. 니기. 이거 많이 좋아하는데? 놀이공원이나 손바닥질하기. 네. 재밌겠다. 화보. 화보. 화보 찍기. 우리가 서로 찍어주는 거. 사진을 제가 찍어주는 거. 이렇게. 멤버. 아 그래요? 하지마요. 아 그래요? 하지마요. 아 그래요? 하지마요. 아 오케이 좋다. 아니면은. 의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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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이거 어때? 서로 해준 대로 해야 돼. 오. 내가 제의해줄게. 내가 너 할게. 누가 생각해보자. 둘이 서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히 갑시다. 쫑생 씨는 뭐 하고 싶으실까요? 쫑생 씨. 아까 말한 산타 그거랑. 그리고. 직업 체험. 좀 다양한 거. 키자냐 같은 거. 야 유나이의 키자냐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키자냐. 키자냐. 나 근데 키자냐. 나 근데 지은 것도 재밌게 놀자 자신 있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 가보고 싶다. 아니면은 진짜. 진짜 좀 캠핑 같은 거. 요즘 캠핑이 위험이 아니라. 진짜 정글의 법칙처럼. 텐트로서. 자는 캠핑. 아니 막 그 뭐냐. 인더숲 주제 같으면 막. 에너클랍. 주제가 찐으로 약간. 너무 막. 아 작곡해서 프로듀싱해서. 에너클랍. 에너클랍. 에너클랍은 여기서 끝내고요. 10분 정도 쉬시고. Yeah. Give me some. Give me some. 오 뭐야. 이게 뭐예요? 10대, 20대, 30대, 50대. 막 그런 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막 10대들이 비어올 때 하는 행동. 막 이런 거예요? 와. 와. 그쵸. 그쵸. 아 진짜요? 상품은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무재현? 50만원이야. 저희가 적어놓은 다른 상품인지도. 아 꽝이 있을 수 있겠구나. 50만원 딱 맞추시는 게 멋있어. 50만원 현찰. 상품권. 상품권. 잠깐만. 그 전에 저기 안에 있는 갯수 좀 확인해봐도 돼요? 갯수 좀 확인해봐도 돼요? 갯수 좀 확인해봐도 돼요? 갯밥하늘. 갯밥하늘. 갯밥하늘입니다. 에이. 이게 뭡니까? 너무 많아. 봐봐. 봐봐. 뭐야? 이거. 봐봐, 봐봐. 근데 50만원은 한국 돈이에요? 한국 돈으로 50만원? 아니, 환율로 하면은 뭐. 진짜 많아.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뺐어요? 왜 이렇게 뺐어요? 안 뺐는데? 아니, 성훈이가 뺐어. 뭐 뺐어? 빨리 빨리.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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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어, 인마. 성훈이 형. 성훈이 형. 한국 돈이에요. 한국 돈으로 50만원? 이거. 많이 더 뺐다. 많이 더 뺐다. 많이 더 뺐다. 대박,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그럼 일단 적을까요? 각자. 근데 50만원이면 되게 비싼. 아, 뭐 하지? 아, 나 벌써 봐도 고민이 있네. 뭐 하지?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써야겠다. 자, 그러면 의류라고 쓸게요, 의류. 신발 막 이런 거 포함도 되는 거죠? 내 돈 주고 살기 아까운 거. 전자기기. 에어, 에어팟을 여러 개 사놓을까? 오! 잃어버리니까. 맞아, 잃어버리니까. 블루투스, 이어폰. 아, 두 개는 못 사요. 아, 두 개 살 수 있어. 두 개 살 수 있어. 쿠팡에서는 한 20, 한 2만 원. 아, 에어팟을 살까요? 오, 정확해. 나 이미 한 네 개 좀 사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에너클락 제작비. 에너클락 제작비. 하나 썼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어색해, 저 이거 나올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됐으면 좋겠다. 버즈 아니면 에어팟 프로. 아니, 저 두 개 살 수 있어. 50만 원이면. 두 개 다 할 수 있어. 그럼 두 개 다? 어. 올가 아니야. 엔. 엔. 좋아. 아니다. 왠지 이러다가 진짜 나올 것 같아. 다시 생각해 봐야지. 아, 뭐 하지? 아, 진짜 뭐 하지? 자, 아무거나 해. 괜히 이러면 또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왜? 저 이거 진짜. 차려봤는데 너무 비싸서 제 돈 주고 사기 좀 그랬는데. 뭐요, 뭐요? 아, 진짜? 아. 슬러시 머신. 진짜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슬러시 머신. 네. 그걸 왜 찾아봤대? 집에다가 놔두고 해 먹으려고? 네. 그거 진짜 좋아요. 콜라 이런 거 해 놓으면. 슬러시 머신? 저희 지금 정작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기도 한 번 넣었어요. 맞아. 아니, 슬러시 머신은 얼마나 쉬운데. 아니면 그거. 라면. 오! 라면 기계. 와, 좋다. 라면 기계. 와, 그거다. 여기 안에 김치국 그만 마셔. 그거. 여기 안에 거의 개미 집이야, 이거. 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희 마음이죠. 진짜? 와, 잠깐만. 근데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아놓은 건 의류예요. 어떻게 뽑아요, 이거? 어, 나 안에 넣어버렸는데. 말아놓은 건 의류. 이렇게 해도 돼요, 진짜? 이렇게 해도 된대. 하나씩 된대 했어, 방금. 아니, 난.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너무 그건데. 아니, PD는 된대. 아, 진짜? 진짜야? 너무 바로 찾는데. 슬러시 머신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라면 기계 좀 그럴듯한데. 탐나는데. 이거 써 놓는 거 맞아? 뭐? 역시. 아, 잠깐만. 아, 나 봤어.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아, 나 봤어. 아, 이건 아니지.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은 사람은 누구야? 위에 꽂아 놓은 사람은 누구야, 이거? 누구야? 잠깐만, 잠깐만. 아, 누구야, 진짜? 아, 진짜 야비하다, 진짜. 야, 누가 포즈해? 저기 붙여야겠다. 누가 이렇게 붙여놨어? 누가 이렇게 붙여놨어? 아, 진짜. 아니, 여기 붙여놨어, 누가 이렇게. 와, 진짜 야비하다. 아, 이건 아니지. 정재열이가. 진짜 턱재 아니야? 누구야? 와, 뭐야? 누구야, 진짜. 턱재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아이큐 이런 데다 낭비하지 말자. 누가 하냐? 누가 하냐?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넣으면 돼요? 네. 생각하면 좀 봐서 그것만 생각해. 나 그러려고 했는데. 진짜 어떻게 잡는지 저희 마음이지. 그러니까 왜 말했어요, 그걸. 그럼 바닥에서 한번 더 좋은 세임을 구매해 볼게요. 넵. 바닥에. 15,50은 점수예요. 아하. 아, 이거 짧은 거 해야 되는데. 짧은 거. 아, 패럭 샌드니? 피보, 피보, 피보. 아, 좋다. 피보. 내가 피보야. 두대. 나 드럭크 데이지드야. 나 줄이면 하는데. 풀네임으로 해야 돼요? 셧업, 셧업. 셧업, 텐먼스. 셧업, 텐먼스. 나 퍼센트.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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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퍼센트. 내가 피보야, 먼저 했어, 내가. 니키한테 현실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보?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피보. 뭐하지? 레민. TFW. 너무 긴가? TFW만 할게요. TFW. 오케이, 해볼까요? 해보시라. 탐먼스, 탐먼스, 탐먼스. 레민. 나버셀, 나버셀, 나버셀.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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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무거나. 원풀기로 10점 한 번. 피보. 제형, 이거. 줄줄이? 줄줄이. 줄줄이. 줄줄이 말해요, 이런 거예요? 단세전인가 보다. 어디서부터 진행을 하시나요? 둘이 남아볼까요? 한 번 가요? 그냥 아무도 서로 가. 선생님. 오케이. 이게 먼저 하는 사람이 좋아. 아저씨 형 공개합니다. 사과. 사과를 해보고 있나요? 사과를 해보고 있나요? 네. 아니, 아니. 빨리 해야지, 빨리. 잠깐만, 이제 생각해볼게요. 다 끝났어요, 이미.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타이머 빨리 말해야 된다고 없어. 너무 재미야, 너무 재미야. 하나, 둘, 셋. 진짜 너무 재미야. 그럼 다시 한 번 해볼까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그거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건 뭐지? 오케이. 어려운데, 생각보다? 네. 너무 쉬운데? 하나, 둘, 셋. 진짜. 어려워. 야!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대전들. 스포츠를 잘 몰라. 이게 막 수영, 달리기, 막 이런 것 같아. 달리기도 스포츠죠. 사이클이었죠, 사이클. 근데 끝났어야 돼? 오케이, 갑시다. 아니, 아니, 아니. 연습 게임이었어. 오케이, 단체전이니까. 오케이. 몸풀기, 몸풀기. 아니, 아니면 성훈이 형부터 할래요? 저와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연습 게임이 아니면 뭐야? 그렇죠. 지금?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미 그냥 망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오케이, 가자. 진지하게. 제대로 가자. 진짜 제대로. 호랑이. 코끼리. 아니, 세 글자. 아니, 세 글자. 세 글자.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라고 했어. 토끼라고 하지 않았어요? 코끼리. 코끼리. 코끌소. 고양이. 강아지. 코끼리. 말했잖아요. 예전에 게임 못해. 에어그룹. 에어그룹. 아, 아까 보고 또 고양이, 강아지 한번. 올라오려고 했어. 기러기. 기러기도 있네. 기러기도 있네. 기러기도 있네. 암사슴, 숫사슴. 넘치고 넘으려는데. 박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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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 박종사. 자, 땡. 땡, 땡, 땡. 자, 이거 선수 게임 끝. 이게 제일 쉬는 거였는데. 자, 한 방에 큰 거 갈까요? 오케이. 50점짜리. 가자.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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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еделю. 아, 이거 못하는데. 아, 힘들었다...? 아, 지금 먹고 싶다, 근데 그냥. 세 번 연속으로 오죠. 네, 연습이 있고... 오케이. 연습 있나요? 기래는 몇 개ерм Rebecca 있어요? 한 번이에요? 자, 연습해보겠습니다. 연습해드려도 돼요?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위로 나가면.. 따라가면. 끝났어, 끝났어. 어떡하지? 한 번도 해보자, 뭘 semana. 연습 한 번이에요? 연습 한 번이에요. 인종 맞았다. 인종 맞았다. 근데 이거 표정 어떡하지? 뭐야? 왜 이렇게 빠르다. 도전. 도전. 세 번 연속이에요. 연속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좋아. 한번. 지금 옆에. 지금 옆에. 도전. 방해했다. 성훈이가. 안 도전. 도전. 방해하면 안 돼요? 방해 안 하게, 오케이. 근데 기회 한 번밖에 없어요? 다 타나 타면 한 번도 기회 있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야, 빨리 해. 방해 안 해. 도전. 오, 나이스. 이렇게 잘해. 안 돼. 안 돼. 와, 누나 잘한다. 이 정도. 이 정도. 자신이 없는데. 이러면 니키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다 준대요. 다른 사람. 아, 다 주는 거예요? 네? 왜 나는 개인적으로. 오, 하나. 도전했어? 도전 안 했지? 도전 안 했어. 도전. 아, 진짜. 저는 재능이 있는데? Let's go! Let's go! 생각보다 어려워. 아, 진짜. 이거 근데. 도전하면 안 돼요. 잠깐만, 나 연습. 아, 오케이. 나 진짜 못해. 아, 나 진짜 못해, 이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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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데? 제이크가 제일 유리해. 입이 제일 커. 저 도전. 나도. 도전할게요. 어디에 있는지. 도전할게요. 도전. 형, 도전 왜 친 거예요? 아, 나였어. 형, 도전 왜 친 거예요? 아, 나였어. 도전 왜 친 거예요? 아, 나였어, 나였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도전하고 맞죠? . then I can turn my camera. . . . . . . 너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 염소... 염소인 줄 알았어, 염소. 염소였어. 염소였어. 우리... 우리... 아니... 편지 편지 편지. 진짜 아티스트고... 추하다니까. 잠깐만, 통편지. 통편지 한 것 같다. 오케이, 도전. 제이크는 끝. 제이크는 끝. 도전. 끝. 도전. 끝. 오, 오, 오. 어떻게 해야 돼? 형, 나... 한번 먹자. 제이 형, 가자. 너 절대 못 해. 희망을 보지 마, 제이 형. 제이 형. 제이 형, 전부 다 해. 과자, 그. 과자, 그. 과자, 그. 과자, 그. 과자, 그. 과자, 그. 와! 와! 왜 이렇게 잘해? 잘한다. 오케이. 갑니다. 너무 웃겨. 도전. 못한 사람을 패자 보였죠, 한 번? 오, 좋다. 가위 가부해서. 한 명만? 없어요. 아니, 한 명만 기회를 써요. 한 명만. 오! 아니, 한 명만 기회를 써요. 한 명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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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끝. 던지는 걸 잘해야 돼.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제이 형이랑 리키. 알았어요. 오케이, 내가 1등한다. 와! 저 밀쳐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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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내. 한 번 더 해요. 대박,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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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저는 이 한글자막을 한 번 더 projekt different from the music video. illed by rd action video! oczywiście 지금 이 명 exemplars도